중고등부 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7학년부터 13학년까지, 즉 11살부터 19살까지 학생들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엔 대략 450명들의 학생이 12명에서 20명 정도의 정원이 있는 방으로 나눠집니다. 거의 모든 수업과 과외 활동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지만 초등부에 위치한 극장은 전 학교에서 쓰입니다. 저희는 태국 동부 쪽에 위치한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전문적인 극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수업은 8시 반에 시작합니다. 시작 시간부터 3시까지 저희는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학생의 나이와 과목 선택에 따라 그들은 영어, 수학, 생물, 화학, 물리, 컴퓨터, 지리학, 역사, 심리학, 미술, 디자인,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한국어, 태국어, 러시아어, 음악, 연극,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육 등을 공부합니다. 만약 이 학교에 오셨을 때 영어를 잘하지 못하시거나 전혀 하지 못하신다면 학교에서 주당 최대 16시간의 영어 특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중고등부는 저희 학교의 학업 성공에 주된 요인입니다. 10학년과 11학년의 저희 학교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주최되는 IGCSE 코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년은 IB 디플로마 코스를 선택하지요. IB는 세계적으로도 인정하는 가장 도전적인 예비 대학 과정입니다. 이 코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어렵지만 학생들의 잠재력을 뽑아내기엔 더없이 좋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 13학년 학생들이 전세계의 수많은 좋은 대학들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학업 성취도는 이 학교에서 매우 중요시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저희가 하는 일과 하는 말이 주변 사람들, 집단 또는 전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리젠트에서 어두운 시간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몇 가지 슬라이드로 설명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